한국국민지원금 25만원이 나왔어요 아이고 전에 돈 얻을때는 짜장면을 곱게 먹었는데 나라에서 25만원 주는 바람에 비싼 쟁반 짜장면을 한번 먹어봅니다 드시고 싶지요 아이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태어로 식당 이라고 아이고 제가 최고 좋아하는 중국집의 남바원 입니다 태어로 식당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해물도 있고요 너무 맛있어요 홍조 Nova 꿀팡 오징어 고추 국물 설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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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지원금이 25만원에 나왔어요 오늘 포식합니다 경만차장 정말 오랜만에 먹어봤습니다 회물도 있고요 너무 맛있어요 더 추иллиона jedi 겉이 오이 비트 rak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멸치 멸치 케찹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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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습니다